음료, 과일, 음식, 생선, 소스 등 어떤 식품이든 다 보관하는 캔 통조림. 오늘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캔 통조림은 수백 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의 발명으로 발전된 지식재산 복합물이라고 하죠. 오늘 위피가 읽어주는 지식재산 뉴스에서는 캔의 역사와 캔의 발전을 도운 특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캔은 1809년에 처음 발명되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식품 보존 방법이 좋지 않았으며 게다가 나폴레옹 시대로 전쟁이 활발해 식량 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죠. 위기에서 발명품이 나오듯 1804년 프랑스의 니콜라 아파르라는 사람은 유리병으로 음식을 장기 보존할 병조림을 만들어 프랑스 군인과 시민들에 보급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적대국이었던 영국에서도 식품 보존 방법을 고민하던 중 영국 런던의 기계공 피터 듀렌트가 유리가 아닌 철재로 된 통조림을 발명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유리병조림으로 점심을 먹으려는데 추운 날씨 탓에 음식을 먹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유리 통조림에 있던 차가운 음식을 데워먹기 위해 자신이 쓰던 철재통에 옮겨 담아 불로 데워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찰나 그의 머릿속에는 음식 보관의 유리보다 철재가 낫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이후 설로 인해 내용물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석을 입힌 얇은 양철을 만들어 자신이 즐겨 마시던 홍차통 모양으로 완전히 밀봉된 캔 통조림을 만들게 됩니다. 그는 캔 통조림은 틴케니스터라고 불렀는데 영국에서 아직도 캔을 CAN이 아닌 TIN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813년 템스강 인근 세계 최초의 통조림 공장이 설립되었고 1820년이 되어서 미국에 틴이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인들은 틴 대신 캔니스터에 압세자를 따와 CAN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후 남북전쟁이 치열하던 1861년부터 1865년 사이 미국에 대중화됩니다. 이렇게 전쟁을 통해 발명되고 대량 생산된 CAN 통조림이지만 전쟁 이후에도 통조림은 식량을 보존해서 먹기 위해 사용해야 했던 일반 서민들에게 너무나 튼튼하게 만든 캔은 따기 쉽지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당시 비어있는 캔 하나는 1파운드 이상으로 약 500g이었죠. 이 중량의 캔 하나를 따기 위해서는 해머와 끌이 필요했을 정도로 고된 일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깡통 따개가 있어야 했죠. 1850년대 당시 서민들은 해머와 끌을 사용했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소총검이나 야전삽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후 강철로 된 칼날 모양의 뚜껑 따개가 발명되어 꽤 오랜 기간 서민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1900년대 들어서 처치키라는 뚜껑 따개가 보급되고 있었지만 흉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운 칼날과 통조림 뚜껑으로 인해 다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1959년 처치키를 놓고 나들이를 온 에머 프레이즈는 캔 따개의 불편함으로 아예 캔의 따개를 붙여서 생산하는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 내게 됩니다. 이른바 풀탭 방식입니다. 캔 위에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한 고리가 생겨 이를 잡아당기면 뚜껑 일부가 고리와 함께 떨어져 나가면서 구멍이 생겨 음료를 마시는 방법이었죠. 1963년 에머레 풀탭 특허 이후 모든 캔 음료는 이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그러나 풀탭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캔을 따면 생기는 알루미늄 고리였습니다. 잘못 캔을 따 음료 안에 들어가서 삼켜버리거나 맨발로 밟아 부상을 입는 등 사고가 많았고 알루미늄 쓰레기 발생이 심각했죠. 1975년 이런 문제를 뒤집는 캔 뚜껑 특허가 나오는데 다니엘 쿠지크가 차관한 스테이 온 탭 방식이었습니다. 캔을 따고도 고리가 그대로 있어 부상 쓰레기 문제를 완벽히 제거했죠. 이 방식이 발명된 후 지금까지 캔 음료의 형식이 크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라는 형식 외에도 캔 하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창의력을 쏟아낸 지식재산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캔을 편하게 사용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수많은 특허와 기술 개발로 만들어진 오늘날의 캔 일상에서 매우 많이 쓰이는 이 작은 용기 하나가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졌고 많은 이들의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습니다. 물론 캔은 여전히 알루미늄 쓰레기를 많이 생산하는 문제가 있죠. 하지만 아마 이 문제도 누군가의 창의성으로 언젠가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피가 오늘 소개해드린 지식재산 이야기 캔과 관련된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검색창에 윗뉴스를 검색해서 재미있는 지식재산 뉴스를 만나보세요. 위피가 읽어주는 지식재산 뉴스 여기서 마치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